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Oh, 이게 무슨 일일까요? 렌 에반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길래 지금 바로 이렇게 녹화를 시작해봅니다. 갓 마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해석해보니까 구글 번역에 Meet Lov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전 이 뮤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아는 렌 에반스는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서는 래퍼인데 패션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바이브를 음악에다 담고 그래서 제가 패션 킬러라고도 했죠. 그리고 뭔가 다른 베트남 래퍼들보다 뭔가 재즈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뭔가 예술적인 감각도 갖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랩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걸 갖고 왔거든요. 매우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 반가운지는 이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더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렌 에반스의 갓마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on to it. 이 멜로디 레트로한 느낌이 있죠? 야, 이건 저희 생각은 확신을 하거든요. 자, 이 곡은 렌 에반스가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좀 받은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나 빌리진 같은 곡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그때의 음악들 다 모타운이라고 하는 음악들 그리고 펑크라고 대변되는 음악들이죠. 약간 그때의 감성을 자기식대로 재해석을 한 것 같아. 천재인데? 야, 이런 걸 갖고 왔어. 렌 에반스가 마이클 잭슨의 Flow를 갖고 오고 있어요. 이건 마이클 잭슨의 Flow지. 이런 바이브도 갖고 올 수 있다고? 와, 아무리 요즘에 레트로한 음악들이 다시 사랑을 얻고 있지만 저는 이때 모타운 바이브? 전 모타운 바이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때의 음악을 갖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와... 와... 진짜 소풀하다. 그리고 음악의 분위기에 맞게 이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굉장히 웜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야... 하하하 제가 마이클 잭슨, 잭슨5 이런 밴드들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동경하던 아티스트들이었고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모타운 시절 마이클 잭슨이 몸 담았던 모타운 레코드 시절에 그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돼버린 그 장르들 와 그거를 이 래퍼가 구현을 했어. 저 베트남 래퍼들 중에서 이런 모타운 바이브를 이렇게 자신의 스타일로 재창조한 거는 처음 들어요. 진짜 진짜 Crash 음 야... 진짜 유니크하다. 아 여러분들 아 저는 이런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예술이지 마이클 잭슨 플로우야 이거 뭔가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비트 잘 들어보세요 야 그때 그 시절이야 와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뭔가 자신만의 그 독특한 자아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투영해내는 래퍼라서 강렬한 인상이 남았었는데 진짜 랩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오히려 레트로한 바이브의 7,80년대 소울, 펑크 이런 것들이 가미된 음악을 가지고 오니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래퍼들의 영역이 정말 다양해져서 진짜 막 노래도 부르는 래퍼들도 많아지고 한 거는 알겠지만 이런 느낌을 오리지널러티도 있고 자신만의 스타일로도 재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를 처음 봤어 소울 펑크 같은 거 아마 제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음악은 어쨌든 마이클 잭슨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의 특유의 그루비함?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루비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유연한 플로우로 잘 가져온 것 같아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이 렌 에반스의 갓 마이도 들으면서 잭슨5 때부터 오랜만에 한번 모타운 시절의 음악을 다 들어보고 싶어 오랜만에 이 음악 때문에 다시 한번 흥미가 막 생겼어 그때 그 시절 음악들이 와 변신의 귀재다 패션 감각도 패션 감각이거니와 음악적으로 좀 뭔가 새롭게 트랜스폰 하는 거를 이 래퍼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대단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7님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감사합니다.